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교회학교 연합예배 부모님들을 위한 교실도 준비되어 있어 주교님은 우리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셔 시간만 나면 나랑 같이 기다려 율동 연습하고 계신다 이날 튼튼 선생님과 체어리딩 팀도 만날 수 있어 너희들도 미리 율동 연습하고 올 거지? 9월 첫째 주 주일 아침 11시 성베드로학교 시몬관에서 예배가 시작하니까 우린 아침 10시 30분까지 와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 이때 꼭 챙겨올 준비물이 있어 기억해 물병과 수저야 물병은 물 마실 때 필요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점심 먹을 때 필요해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날은 꼭 운동화를 신어야 해 딱딱한 구두는 게임하기도 불편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 어른들도 꼭 운동화 신고 오세요 우리 같이 하느님 나라를 빌드업 해보자 앞으로 한 달 동안 노래와 율동을 신나게 준비해서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교회에 가면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거야 온라인 신청도 미리미리 하기 그럼 우리 9월 1일에 반갑게 만나자 안녕